아휴 되게 아쉬워했어요 저 두 분이 자 갑니다 자 두 분 룰렛 돌려주세요 멈춰 아 111 진우션 말해줘 왕배인가요? 왕배인가요? 어떡해 컴온 컴온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날 사랑하는지 얼마만큼인지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컴온 넌 넌 넌 넌 항상을 그린 글색은 너의 마음대로만 생각하려 하니 하는 거니 이제는 그만 내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인 거야 하지만 꿈은 너의 의심 없면서도 난 그렇게 몇 번씩이나 약속했어 그런데 넌 넌 넌 속했어 인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 아 이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 아 너무 어려운 노래를 제가 땡겼어요 어머!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자 정환영 씨 가희 씨 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대결 이익선 오하영 대 윤성호 박휘순 자 이번 여성전 먼저 우리 아름다운 기상캐스터의 선우입니다 우리 이익선 씨 오하영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도 그런데 기상캐스터인 줄로 오해를 많이 하시고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 꼭 오늘 날씨를 부르세요 아직도 저기 죄송한데 주말에 비 온대요? 이런 거죠?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직도 그러세요 워낙 쎘어요 왜냐하면 기상캐스터 1호고 저렇게 미인이 날씨를 알려주네 1호니까 셀 수밖에 없죠 너무 그거 울커먹었어요 그래요? 1호라는 사실은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1호가 중요한 거네 1호가 중요하죠 아니 젊은 여성 트로트 가수 1호 장윤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만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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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잘한다 또 잘한다 또 잘한다 잘한다 자 그리고 이제 신세대 기상캐스터 우리 오하영 씨인데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워서 아유 귀여워요 세일은 겨울 추위에 오늘 오후 서울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일요일 낮까지 비가 온 뒤에는 또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 죄송한데 오하영 씨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는 아직 미스인 줄 알고 정중히 여쭤봤더니 아 제가 말씀하지 말라겠네 아유 유희재 씨는 비밀이 없는 남자예요 아유 유희재 씨 10원짜리야 제가 진짜 좋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비밀은 없지 아닙니까 롤라예요 저기 남편이 서운해 할 수 있잖아요 아유 맞습니다 저 결혼했고요 네 1년 넘었습니다 이 말투가 기본 말투가 있네요 아 모모합니다 아 네 길가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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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분과의 사랑은 뭐 맑음이에요 항상? 아 네 항상 맑음입니다 1년인데 맑음이겠죠 그쪽도 항상 맑음인가요? 맑음입니다 자 그러면 두 팀 예선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익선 씨하고 오하영 씨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뭐 인터뷰해요? 해요? 아니 아니 박희순 씨 네 살아있죠? 네 살아있습니다 네 저는 살아있습니다 네 박희순 씨 사실은 네 외로워요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 여자 조건 중에 어 진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안 해야지 안 해 네 그 별다른 조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절대 안 된다 네 돌싱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윤성호 씨는 대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익선 씨하고 오하영 씨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홍진영 씨 우리 장윤정 파의 왼팔이죠 진영이 보고 있나 이 시간을 잠을 줄 거예요 아침에 아침에 일어났네 자 자 사랑의 배터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오하영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안 됐어 당신 없음 못 살아 당신 없음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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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 아니라도 좋아요 좋아요 몸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사랑의 배터리가 되게 짝이 왔다 갔어요